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tsmc 대만 반도체는 항상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침공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생산기지를 다 원화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주 긴류한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 일본이란 나라고 참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좀 필요한 부분하고 대만이 필요한 부분이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룬 그리고 구마모토현에 이번에 공장을 세웠는데 대만하고 굉장히 가깝고 또 대만인들은 일본 지배를 받았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대일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tsmc라는 회사가 참 대단한 그런 회사죠. 이 대만계 대만계 여러분들 미국인들 이 반도체 업계에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신화를 만드신 젠슨 황이라는 분도 대만계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회사에 필적할 정도로 성장을 동무하고 있는 amd라는 회사 리사 수도 대만계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다 대만 출신들이죠. 이분이 연세가 90대가 지금 90대일 건데 대만계 미국인으로서 tsmc를 창업하신 분이죠.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가 tsmc의 창업자가 일본 반도체 부흥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보조금을 공장 제2공장 제3공장을 건설하는데 6조 5천억 원을 더 쓰겠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돈을 이제 쓰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대만이 취하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을 파트너로 이렇게 선택한 것은 tsmc가 참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또 이분들이 지금 미국에 애리조나의 공장을 짓고 있죠.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tsmc 제1공장 개소식에서 모리스 창이네요. 이분이 올해 한 90몇 살 정도 될 겁니다. 일본 반조체 생산에 르네상서 부흥이 시작됐다고 믿고 있다. 거의 대만보다 훨씬 그런 생산기지로 키우려고 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아주 적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선택이 미국의 전략적 위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만일에 대만에 썼던 분규가 생기더라도 그걸 이제 모든 투자는 분산 투자지 않습니까 분산 투자 장기 분산 투자인데 정확하게 그런 투자 원칙에 따라서 일본의 구마모토현을 선택을 한 거죠. 모리스 창 창업자는 이렇게 일본은 일본 정부는 제1공장에 보조금을 4760억 엔을 지원했고 다시 또 짓는 제2공장에는 최대 7320억 엔을 지원할 방침이고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 무려 1조 2천억 엔의 현금을 지원한 셈입니다. 한국 같으면 생야당이 낫겠지만 대단한 일본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예산세제 규제개혁과 같은 지원책을 스피디하게 실행하겠다. 2년 한 6개월 만에 공장이 5년 걸려야 될 것을 공기를 50% 단축했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7320억 엔의 보조금과 1공장 보조금을 합치면 1조 엔을 넘는 거액 지원인 것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대만 반도체 회사의 세계전략에 일본이 중요한 거점으로 명확하게 자리 잡은 것을 환영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대만을 넘거하는 공장을 일본에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분산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세계전략 지정학적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일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용수도 풍부하고 또 전기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전기가 중요하니까 전기도 여러분들 굉장히 그리고 일본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노사분교 같은 게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좋은 적지를 선택한 것이고 또 구마모토하고 대만은 여러분들 거리가 또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산업발전과 경제 안전보장의 측면에서 이 같은 지원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공장 자체가 일종의 방어용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만하고 여러분들 일본이란 나라가 미국의 이런 군사적 지원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실용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내가 오래전에 한참 강연을 많이 다닐 때 기형 반도체 공장에 한참 들었을 때 여러분들 늘 그쪽을 많이 다녔는데 허허벌판인데 이게 이제 배추밭입니다. 지금 회사 이름이 jasm이네요. 재팬 어드반드 세미컨닉터 매뉴팩트링. 지분은 80%를 tsmc가 갖고 20%를 일본 소니하고 덴소이 현지 법인을 설립해가 jasm이네요. 이런 것을 보는데 어제 보도 드린 바와 같이 24시간 365일 그런 공사를 해가지고 입지가 5년 걸려야 될 것을 2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된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tsmc라는 대만 세미컨닉터 그런 코퍼레이션 지금은 주가가 한 129달러 정도 되는데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주식시가총액이 5719억 달러입니다. 5719억 달러고 지금 뭐 주가가 그동안 많이 내려 있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주가가. tsmc 아주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걸 보실 수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상당히 실력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죠. 우리 돈으로 한 487조 원 정도의 주식시가총액이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3800억 달러 정도 되네요. tsmc가 5719억 달러 정도의 그런 회사고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평가를 제대로 받은 거죠. 이 반도체 섹터는 상당히 유망합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다른 주식에 비해서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좀 심한 성장률도 빠르지만 주가가 이렇게 등락이 좀 심한 그런 분야인데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ETF 펀드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반도체 섹터만 전문으로 하는 가장 큰 펀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soxx라는 그런 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smh라는 그런 펀드가 두 가지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반도체 기업에만 투자하는 그런 전문 펀드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투자합니다. 특히 soxx라는 그런 펀드는 한국분들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젊은 분들은 투자 수익 늘려줄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soxx하고 somh 여기 보시게 되면 smh는 현재 한 주당 가격이 208달러 며칠 전에 nvidia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게 smh 세미컨닥터 펀드 ETF라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합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가장 큰 반도체 펀드에서 어떤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냐는 걸 보면 그러면 그 회사의 실력이라든지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smh 펀드에서는 nvidia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tsmc입니다. 그만큼 이 회사를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경쟁자죠. 그러니까 이 smh라는 그런 반도체 전문 펀드의 총여름 투자의 가운데 25.74%가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 nvidia라는 회사고 그다음에 9.35%가 tsmc 타이반 세미컨닥터고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5.92%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실력을 인정받은 회사인 겁니다. tsmc가. 그러니까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장 큰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펀드고 그다음 여러분들 펀드가 어떤 펀드가 있는가 합니까 그다음 펀드가 soxx라는 그런 펀드가 있는데 거의 뭐 두 개 펀드가 여러분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 역사는 가장 오래된 펀드입니다. 이 펀드가 반도체 투자는. 이거는 주당 가격이 636달러 정도인데 여기는 tsmc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엔비디아가 10.67% amd가 9.54% 이거는 미국 반도체 기업에만 투자하는 데고 smh는 외국 기업들에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n제드님 말씀처럼 그동안 삼성은 무노조 경쟁 때문에 상당히 좋은 환경이었는데 이제 노조가 이제 생겨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슬기롭게 공생관계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는 다른 기업들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노하우도 축적되고 비용을 많이 치렀는데 삼성은 전혀 이제 처음 그런 노조와 함께 더불어서 있게 나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는 뭐 삼성을 가본 경우가 없기 때문에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설령 내부 사정을 모르더라도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헝거리 정신이 있었거든요. 뭔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헝거리 정신이란 것은 일을 많이 한 거죠.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정시 퇴근하고 그렇게 돌아갈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개발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나라 기업들하고 경쟁이 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핵심 경쟁력 같은 걸 많이 그냥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잃어버리게 된 건데 또 그렇게 새로운 환경이 등장하게 되면은 또 뭐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이 기업들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두 개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10년이거든요. 10년. 10년에 이 주홍색이 SOXX라는 펀드고 그 다음에 찢은 이런 보라색이 SMH인데 10년 전에 100원을 투자했으면은 870원에 729원 정도의 수익을 거둔 겁니다. 10년 동안. 그만큼 반도체가 굉장히 고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대만 반도체 회사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한 번 말씀을 좀 드릴 필요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많은 그런 산업 분야에서 가장 성장률이 빠른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투자는 주의해야 될 것이 등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긴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섹스의 전문으로 하는 그런 펀드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